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뭔지 그리고 저탄소화물 고집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하는 사이트는 스웨덴의 안드레아스 박사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닥터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성공적인 키토지닉 다이어트를 위해서 케토시스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순탄소화물을 20g 미만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추후 용어 정리편에서 다루겠지만 순탄소화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체 탄소화물 중에서 우리 몸의 혈당에 영향을 주는 탄소화물을 의미하고요 일본의 당질과도 동일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g의 탄소화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왼쪽에 보시는 것과 오른쪽에 보시는 음식이 모두 20g의 순탄소화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햄버거에서 먹는 빵 반개 하나만으로 20g을 넘길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왼쪽에 보이시는 대로 토마토와 시금치, 파프리카, 채소들만으로 이만큼이나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g의 탄소화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떻게 20g밖에 안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지만 왼쪽을 보신다면 20g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탄소화물이 될 수 있네라고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앞서서는 빵만 살펴봤는데요 빵 외에 파스타, 밥, 감자가 이 정도 양이 20g입니다 한마디로 파스타나 밥, 감자, 고구마 등을 먹게 되면 시토시스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에 20g의 탄소화물을 탄소화물이 적게 함유된 음식들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정도로 먹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나 베리류들, 시금치, 잎채소,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단을 구성하시게 되면 충분히 많은 양의 포만감 있는 야채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케토시스를 가기 위해서 거의 맥스치라고 할 수 있는 50g의 탄소화물 양은 얼마나 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식빵, 파스타, 감자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한 끼로 이런 일반식처럼 파스타나 빵을 먹게 되면 저탄소화물 고집한 다이어트가 중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50g에 대한 탄소화물을 다른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면 이 정도나 먹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잎채소와 여러가지 탄소화물이 적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로 우리의 식단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습니다 저탄소화물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많은 양의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야채를 먹을 때 어떤 채소가 좋고 어떤 채소가 저탄소화물 고집한 다이어트에 나쁠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above ground 이 말은 땅 위에서 나는 채소들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시금치, 아보카도, 올리브, 토마토, 파프리카, 케일, 컬리플라워 이런 종류의 야채들은 대부분 땅 위에서 나는 채소들이고요 이 채소들은 탄소화물의 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야채들은 또한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와 다른 지방 종류와 함께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땅 밑에서 자라는 야채들은 대체로 탄소화물의 함량이 높습니다 당근, 양파, 비트, 뿌리, 루트바가, 감자와 고구마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조금만 먹어도 우리의 혈당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탄소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서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요리를 위해서 소량 정도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감자나 고구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화물의 함량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사용해 주셔야겠죠 여기 다이어트 닥터에서 추천하는 탑10 저탄소화물 야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컬리플라워, 양배추, 아보카도, 브로콜리, 주키니,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케일, 완두콩, 그리고 방울량배추입니다 우리가 흔히 렌틸콩이라든지 퀴노아라든지 슈퍼푸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콩 종류는 저탄소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는 탄소화물을 꽤나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혈당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케토시스로 가는 저탄소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 조금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조금 피해 줘야 할 음식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곡물류 그리고 순수한 설탕이 사용된 그런 음식들입니다 초콜릿, 쿠키, 파스타, 빵, 쌀 이런 음식들은 최대한 멀리해 주시는 게 저탄소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서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탄소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과일을 멀리하라고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에는 많은 과당이 함유되어 있고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지방간이 생성되는 것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먹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즐겨 먹었던 과일을 손에서 놓기나 쉽지 않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과일들은 소량 섭취할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나 블랙베리가 탄수화물 양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딸기도 꽤나 탄수화물 양이 되게 적습니다 기타, 레몬이나 자두, 멜론, 코코넛 등은 소량 섭취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과일들은 100g당 이 정도 함양이라는 뜻이니까 본인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섭취해줘도 되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포도당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포도나 바나나 같이 혈당을 극격하게 올리는 과일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이 가장 적게 함유되어 있는 과일 탑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블랙베리, 딸기, 블루베리, 자두, 클레멘타인, 키위, 체리, 칸탈루프 멜론, 그리고 복숭아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먹으면 몸이 조금 가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일은 사실 저는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견과류 종류를 볼까요? 견과류는 탄수화물의 함량보다 지방의 함량이 높고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섭취가 권장되는 음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먹어줘야 되는데요 아래에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칸이나 마카다미아, 브라질넛트가 탄수화물이 가장 적은 편이고요 헤이즐넛이나 아몬드, 호두 이런 것들은 약간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편입니다 캐슈넛이나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만 드셔주셔야 되고요 여기 피칸이나 마카다미아, 브라질넛트에는 셀레늄이나 이런 부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영양소가 과량 복용했을 때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가루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키토 베이킹을 하기도 하죠 어떤 지방 종류를 먹어야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고 지방을 많이 섭취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가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보시게 되면 버터나 마요네즈, 올리브오일, 코코넛 오일, 그리고 이런 크림치즈 등 치즈류들은 탄수화물이 굉장히 적고 지방 함량이 높다는 측면에서 많이 드셔주셔도 좋습니다 약간의 간장이나 머스타드 소스, 과카몰리, 타바스코 핫소스, 칠리 쌀쌀 같은 것들은 드셔주셔도 좋아요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바대로 케찹이나 메이플 시럽, 그리고 BBQ 소스, 그리고 잼 종류는 탄수화물을 엄청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음식점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묻어져 있는 음식들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때로 저탄수화물 고집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단맛이 굉장히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가 있는 단맛을 내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거나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단맛을 원할 때는 이러한 이왕이면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구입하셔서 음식에 단맛을 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말티톨이라든지 백설탕, 흑설탕, 메이플 시럽, 코코넛, 뚜거, 꿀, 아가베 시럽 등은 모두 탄수화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게다가 혈당을 엄청 빨리 올린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미료가 들어간 것은 무조건 피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만 먹어도 이미 저탄수화물 고집안 다이어트의 기준을 넘어가 버려요 감미료들과 관련된 글을 제가 본문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료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 당연히 되고요 차, 커피, 탄산수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드셔도 좋고요 다이어트 콜라나 제로 콜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탄수화물 고지방이라고 하는 기준에서는 먹어도 되는데 하지만 합성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음식도 끊어주시는 게 건강에 더 좋다 왜냐하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굳이 못 참겠다 라고 하시면 드셔도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유당 때문에 우유를 잘 먹지 않습니다 오렌지 주스나 청량 음료,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서는 물에 맞는 술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샴페인유가 가장 탄수화물이 적고요 와인 종류가 탄수화물이 적게 함유돼 있어서 좀 먹어도 된다 맥주는 이 맥주 자체가 액체로 만든 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음료에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위스키, 브랜디, 데킬라, 드라이 마티니, 보드카 정도는 탄수화물이 함양되어 있지 않아서 한두 잔 정도는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칵테일이나 마가리따, 진토닉, 콜라가 함유된 그런 음료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가끔씩 어떤 분들이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먹어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기준에서는 드셔도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탄수화물 양을 조절해가면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탄수화물은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간에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맥주 종류는 드시지 않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굳이 드시겠다면 라이트 혹은 로우카이라고 되어 있는 맥주 위주로 드셔주세요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한 이러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서는 술은 웬만하면 줄여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채우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될까요 자 당연히 고기입니다 고기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모두 상관없고요 닭고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위별로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소의 등심이나 돼지의 삼겹살, 양의 갈비 부위 위주로 드시면 되고요 생선이나 해산물,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연어나 등푸른 생선들은 아주 몸에 좋습니다 달걀류는 언제나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버터나 코코넛 오일, MCT 오일 등을 통해서 부족한 지방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크림이나 사워크림, 요거트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었던 음식물에 대한 궁금증이 이걸로 조금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